음악 흑마늘을 블랙푸드의 대표식품으로 자리잡게 한 의성흑마늘 영농주화법인을 소개합니다. 의성흑마늘 영농주화법인은 경상북도 의성지역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마늘을 원료로 원용덕 의성삼채 흑마늘 농축액을 생산합니다. 전통 발효 숙성기술을 응용한 자사만의 특허기술로 탄생하였으며 마늘 고유의 영양성분은 유지하고 항산화 물질은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신장보호, 간기능 개선에 좋은 SRLC스틴이 풍부하게 함유됐습니다. 여기에 항암작용, 성인병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삼체를 추가해 영양을 더했습니다. 삼체는 식이유황 성분이 마늘보다 6배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기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냄새를 제거하고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용덕 의성삼채 흑마늘로 피로회복하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장선미입니다. 영양을 한가득 담은 제품이죠. 원용덕 의성삼채 흑마늘 농축액의 장점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성흑마늘 영록조합법인의 원용덕 조합장입니다. 첫째, 100% 국내산 의성마늘을 원재리로 사용합니다. 둘째, 생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냄새를 제거해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등록, 협사업 인정을 획득하며 제품 생산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